숭피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7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Hi 숭피요러스! It's 남지연 이번에 드디어 숭피가 20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Yeah! Yeah! 축하합니다 지난 20년간 숭피는 저희의 많은 소식을 전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배우는 누구인가요?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주시고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From me to you! 지금까지 남지연이었습니다 숭피에서 만나요!